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성과 악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중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나철피에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조절을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이 먹지 말아라고 말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키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땅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허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의 불꽃줄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각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이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잃고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재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치만이 그녀가 임신에 애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애녹이라 지었습니다 애녹에게서 이라시 태어났고 이라스는 무후야일을 낳았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신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바를 낳았는데 그는 창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신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 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마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신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치만이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베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 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누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길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꼴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원유대지방과 요단강 전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득의 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대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위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뭇불이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장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린 위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마태복음 4장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이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마리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여당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의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배가벌리, 예루살렘, 유대, 여당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시편 2편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풍 받은 일을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지 않은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치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윤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는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유하며 성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